안녕하십니까? 구형형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문학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대시와 수필의 갈래복합 질문이죠. 이게 예전에는 현대시와 수필을 갈래복합으로 묶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됐지? 한 7년, 8년? 지금 A형, B형으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니까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 사이에 현대시와 수필을 묶는 형태의 조합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래복합 이런 건 되게 오랜만에 출제된 유형인데 게다가 3년 연속 지금 수필을 출제했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일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극문학이 나올 거라고 사실 저도 예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필 지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도 잘 없는 일이고 벌써 2년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예상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이 지금 다른 문학 지문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제일 높죠. 일단 나에 있는 지금 김관식의 거산호, 지금 이게 연계 지문이에요. 여기는 연계 지문은 굳이 연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문제가 가히 이육사의 초과. 이건 제 예상 한번 해볼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구강사 중에서 여기는 이육사의 초과라는 시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하는 사람은 국어선생님, 구호교사.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 작품은 거의 처음 보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존의 이육사의 이를테면 저항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라 교과서에서 다뤄지 않은 철저하게 낯선 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다의 이육의 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육에 유명한 작품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담소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낯선 작품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연계에서 이 작품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어떤 유불리를 아예 없애버려서 그냥 완전 비연계. 넌 이 작품 모르잖아. 그러니까 직접 한번 독해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작품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낯선 작품에 대한 독해 능력. 이 독해 능력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을 텐데 다만 이번에 연계가 7지문 중에서 3지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50% 채우지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반영을 조금 더 더 하는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 선을 넘겨놔야 EBS 무용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EBS 무용론 나옵니다. 분명히. EBS 뭐하러 보냐. 그런데 이게 EBS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교육은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대체제 역할이고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BS 무용론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지금 요거보다는 좀 더 연계를 많이 하는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비문학에서 연계가 네 지문 중에 두 지문이 되고 문항수가 비중이 많은 형태 문제들을 하면서 전체 문항수, 지문계수가 문항수로 보자면 대충 50%가 맞죠. 50%가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문학이 좀 더 연계를 느낀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EBS 무용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지문세트가 세 개가 나오면 연계 지문부터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연계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계 지문부터 먼저 읽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는 최대한 보기를 활용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김관식의 거사로입니다. 자, 얘는 결국에 장거리와 산을 대비시켜놨어요.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얘는 태고로부터 풀으러 왔다. 첫 번째, 고유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두 번째, 보혹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한 산이에요. 이래서 산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게다가 여기는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이 이렇게 뻗어있는 그런 산이라서 죽음과 삶과 죽음을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이 시의 예찬의 대상이 되겠지요. 예찬의 대상이 되겠고 이런 속성들이 결국 예찬하고자 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이걸 가지고 나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20번 문제부터 먼저 가볼게. 20번 문제부터. 20번에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나머지 건 어차피 가나다 다 이용하는 거니까. 가볼게. 그러면 20번에 1번 산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고 불변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군. 이거 맞는 말.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 적극적 의지 아니었지. 왜냐하면 겸허하다고 그랬잖아요. 겸허한 산이라며.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거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 이 산이 그립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지향을 추구해야 될 대상이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쉽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머지는 됐고 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8번 정도 되겠네. 여기서 나와 관련된 선지부터 지우는 거야.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 회의라는 것은 의심인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앞날을 의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산을 지향하는 내용의 시니까 이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모두 자연계의 공헌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라는 건 미래에도 괜찮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은 좋은 곳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까지는 되려나?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일단 애매하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갈게. 그럼 2번만 하나 지웠어. 2번만 하나. 그다음에 또 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2번 문제가 또 될 수 있겠네. 22번 문제가.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에서는 1번부터.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풍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 이거는 맞는 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을 의미하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안 되겠죠. 2번은. 2번은 안 돼. 그다음에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나타낸다. 이거 오늘 변했냐 이거예요. 잘 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던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태그로부터 온 산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산에 가서 사랑하고 배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 이것만 가지고서야. 얘만 가지고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시점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의 인식이 변했다 그러면 보통은 원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시는 오늘 내가 여기서 창문을 열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식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가 분리된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이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것도 안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나에서 북창을 통해 본 보호계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고 했는데 보호계 안타까움 정서. 이거 안타까움 이런 거 없습니다. 지향이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3번 정도가니까 일단 1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밑에 들어가서.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내므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인 공간을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이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도록 한 거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지고 최대한 선택지를 줄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와 다를 봐야 낯선 작품이 조금 해석이 덜 되더라도 선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기해. 특히 여기는 2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워놔야 그래야지 조금 선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가 갈게. 가를 가려면 일단 보기부터 먼저 읽어야 되거든. 보기 봅니다.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을 밝혔어. 그러니까 여기가 유폐된 지역이야.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는 시로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며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계의 현실을 묘사했답니다. 이게 이 시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 가지고 최대한 가보시면 플러스였던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크게 보면. 자, 시 한번 읽어볼게. 구겨진 하늘은 이야기책을 편 듯 돌담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이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A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까지가 한묶음이야. 자, 하늘은 구겨졌고 묵은 이야기책을 편 듯 돌담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기슭은 아마도 유폐된 지역인 것 같아.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서 뭘 한다고? 이야기책을 편 듯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지? 아까 고향을 떠올린다고 그랬으니까.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처가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그림을 그린 묵화 한 폭 조미 쳤대요. 그러면 고향을 그린 이 묵화에 한 폭의 조미 쳤다는 것은 한 폭의 조미 쳤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이런 뜻이 해야 되겠죠. 오래된 이야기야.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꽃이 피었대. 이게 지금 봄이죠.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봄은 낭만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봄은 낭만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시레나무 밀려나가면 여기서 앞내강에 시레나무 밀려나리면 앞에 있는 시레나무가 밀려났다는 것이니까 아마도 홍수가 난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로 점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젊은이가 땜목을 타고 돈벌로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여기서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홍수가 나서 더 이상 여기서 농사를 지울 수 없으니까 도시로 떠났고 그래서 이게 황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오고. 참새가 다 차먹어버렸어. 어린 놈은 북극을 꿈꾸는데 여기서 북극이라는 건 이상향이 되겠죠. 못 살겠으니까 늙은이들은 싸우고 있고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밤이야. 강물조차 얼어붙는데 그러면 이 강물조차 얼어붙는 것은 암담한 현실이 되겠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낯선 시. 지금 내가 별다른 설명 없이 쭉쭉 넘어가잖아. 이렇게 낯선 작품은 무조건 뒤에 있는 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를 이해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단, 긍부정에 대한 판단으로 시를 이해를 한다. 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대한 이해다. 상황이 점점 마이너스로 변해간다는 그 상황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19문제를 보면 돌다물에 둘러싸인 상기승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지. 맞죠? 그 다음에 2번.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해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B 맞죠?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다 암내강의 전경을 묘사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 홍수 났다니까. 다 쓸려내야 하는데 무슨 소황이 이루어진 상황이야. 절망적인 상황이지.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풍족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잔시천 현실을 넘어의 세계로 꿈꾸는 소년의 모습. 그게 북극이었죠. 강물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가혹한 현실 상황.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18번 가서 가이드 한 것만 같게 현실의 문제 해결에 심한 위로 조화로운 공동체 모습을 제시한다는데 현실적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안 돼요. 그 다음 가로 갑니다. 모두 자연물이 세력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간의 인생에 대한 무상감. 이건 주제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는 암담한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암담한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인생에 대한 무상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모두 자연과의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 뭐가 낙관적이야? 절망적인데. 얘는 절망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나는 좀 애매했지만 가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정답 몇 번 나와? 그래. 안 읽어도 정답은 3번이 나와야 된다고? 이따 이거는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 21번은 다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다시 갑니다. 묵화와 박진아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맞지 않아. 정답은 1번이네. 그러면 여기에 3번. 묵화의 조미처라는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한다. 이거는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세월의 깊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미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화자의 인식 변화. 이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전에 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얘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내려와서. 자, 1번에 다시 갈게. 1번에.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일로 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걸 나타내므로서 저녁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주로 떠난 현실을 떼목을 타고 흘러가는 걸 탐으로써 삶의 불안정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답과 관련된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다 답이 되겠네. 자, 그럼 4번, 5번 이거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21번 남았고. 18번 답 확인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어쨌든 문학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계, 해석할 수 있는 거, 보기로 힌트 준 거.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먼저 읽어서 선제를 줄여놓는 거야. 그러면 문제 거의 다 풀었잖아. 맞지? 그치? 거의 다 풀었다고. 자, 그러면 수필 가겠습니다. 수필은 이거는 반드시 깨달음이 들어있어요. 이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거든요. 이걸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꽃들이 일제히 터뜨려 광채가 찬란하다. 자, 광채는 찬란해. 자,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꼴배는 자가 낯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아쉬워 돌아보나 꺼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내 한숨을 쉬며 단식하며 말하였다. 땅이 넓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택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각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가 내려온 둘레의 물들이니 청기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냈다. 자, 각기 그 자질에 따라서 고운 자태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각가지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모란의 징계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보면 비록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그러면 이런 것에 다른 헤아림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것에 차이는 있으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서. 자, 귀함과 천함을 이렇게 나눠볼게.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마간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자, 이게 귀함이겠죠. 어떤 것은 짧은 낯을 든 어리석은 존의 소나기에서 가을서리처럼 변한다. 자, 그러면 여기 소나기는 천함이겠지.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박혀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원하천은 이름이 없으며. 자, 여기서 얘네는 귀한 것, 얘네는 귀하지 않는 것.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성씨가 존엄한 것, 이름이 없는 것.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히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뿌리가 깊은 것, 빽빽히 늘어선 것. 높고 큰 것과 작고 낮은 건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귀함과 천함으로 귀함과 천함으로 구분된다는 거야. 천함으로 구분한다는 거야. 낫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사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이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자, 그 조화는 균일해. 균일한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면 소원함과 천함, 친함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원함과 친함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차별한다는 거야. 인간이 차별을 한다는 거야. 하늘이 이미 낳아주셨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깨우는 것과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찬토를 하는 것, 어찌 달리 보겠는가. 그러니까 달리 보아서는,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건,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있는 이 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귀함과 천함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의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이게 주제잖아. 결국 수필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결국 주제 찾기 문제거든. 이해 됐어? 그럼 주제는 결국 이거니까 정답은 4번이네. 그런 의미에서 문학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23번 문제 볼게요. 이건 두 개가 헷갈리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라는 것은 결국 귀함이라는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정막한 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정답은 4번이야. 이 수필가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막한 분위기가 뭔데? 이거하고는 뭔 상관이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내므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소와 나비를 통해서 보여줘. 물론 주제는 마지막에 그것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둘로 나눈 것은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르다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거야. 그런데 그게 결국엔 차이가 없다. 이게 주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이를 보여주는 건 맞아. 차이를 보여줘야 주제가 강조된다니까. 그래서 얘를 통해서 결국에는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없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지. 소하고 나비 자체는 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정답은 4번이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최대한 활용하되 연계 지문, 내가 알고 있는 지문,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받은 지문으로 최대한 선지를 좁혀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의 선지들이 다 골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낯선 작품에 남았을 때는 선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돼 있는 작품부터 먼저 접근해서 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식 수필 갈래복합 지문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